내 맘은 그게 아닌데 맘처럼 쉽지 않은 하루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금세 시무룩해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우울한 날엔 집으로 가고 싶진 않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대 혹시 괜찮다면 오늘 나랑 맛있는 저녁 어때 지금부터 한 입만 내 두 볼에 한 입만 따스한 그대 입술이 좋아서 이렇게 너랑 나랑 둘이 맛있는 저녁시간 빨개진 두 볼이 귀여워 지금부터 한 입만 다가와줘 한 번만 빠르게 띄는 내 심장소리가 들리니 너랑 나랑 둘이 특별한 저녁시간 오늘 밤 나에게 줘 한 입만 다가와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